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난 100년 사이 미국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하와이주 마우이 산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적어도 96명이고 그리고 이것도 3% 지역에서만 수색된 결과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지난 30일 동안 폭염으로 약 400명이 사망하자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피닉스는 43일 연속 최고기온이 화씨 110도 이상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들어 네 번째 기소 여부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는지에 대한 기소를 지금 결정할 순간인데 여기서 기소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셀프 사면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조지아주 기소 케이스는 마피아 법을 적용해 세계가 텔레비전으로 시청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피고에게는 대응하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이번 주 금요일 상징성만으로도 중요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합니다. 3개국 지도자 모두 3국 동맹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핵이나 중국에 대한 입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3국에서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아시아 동맹과의 협력을 미국으로서는 제도화해놓겠다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캔사스의 작은 로컬 신문사를 경찰이 급습해 기사 자료를 압수해서 큰 논란입니다. 동네 식당 주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케이스인데 언론 자유 침해라면서 연방 소송을 했습니다. 많은 주요 매체도 이 신문 편입니다. 그랜 캐니언에서 100피트 30피트 아래로 떨어진 소년이 30미터 아래입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케이블 방송은 모두 두 가지 뉴스를 동시에 시간대마다 어느 이슈를 먼저 앞뒤로 하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하와이 마오이의 라하이나 산뿌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에서의 기소 여부입니다. 저는 먼저 하와이 얘기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스트리트저널 웹사이트에 정말 인상적인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제 연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구조작업을 도와주고 할 텐데 그 사이에 하와이 주민들이 일을 하는데요. 섬이잖아요. 하와이가 여러 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큰 섬이 마오이고 마오이의 북서쪽에 라하이나라는 이 도시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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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에서 그야말로 화장터로 변했다. 이거는 BBC 방송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섬이기 때문에 그 섬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살고 있던 방 8개짜리 대저택이 완전히 불에 타서 무너졌는데 야 이렇게 평등이 이루어지네. 뭐 작은 집이건 큰 집이건 큰 가게건 작은 가게건 철저 건물이 아닌 이상은 다 평평하게 강철도 녹아서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 100년 넘어 만입니다. 1918년도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에 몇 년 전에 2018년도에 파라다이스라는 마을이 날라가버린 그런 산불 캠프파이어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를 냈고 96명. 그런데 그 사진에 보면은 이걸 이제 원주민이 먼저 복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이제 그 산사태 날 우려가 있다 하면은 쫙 그 모래주머니를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건너서 바톤 터치하듯이 하잖아요. 배에서부터 배 안에서부터 사람이 막 물 그 병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식품도 그렇고 배 안에서부터 어디 어디 바다를 건너서 마을까지 사람들이 세상에 뭐 만 3천 명밖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 동네에서 아니면 외부의 자원봉사자들도 있는 거죠.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모래주머니나 물건을 이렇게 옮기듯이 그렇게 쭉 줄을 서서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가는 이 행렬의 사진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화재는 허리케인이요. 아래서부터 딱 불어오는 그 바람 뭐 670마일 정도 떨어졌다는 그 허리케인이 1분에 1마일 속도로 바람이 완전히 잡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왜 경고가 울리지 않았는가. 사이렌이 80개나 있는데 왜 안 울리냐.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6명 가운데서 2명만 신원이 확인됐거든요. 사망자. 왜냐하면 강철도 다 녹아버렸잖아요. 자동차도 철저 건물도 아주 강한 것만 살아남아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체를. 따라서 지금 DNA로 확인을 해야지 되는 그런 정도고 구조물도 인구가 만 3천 명밖에 살지 않는 곳에서 2,700개가 파손됐는데 거의 86% 정도는 주택이랍니다. 2,170에이커 마우이에 여러 가지가 탔고 지금 산불은 85% 진화됐습니다.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휴대폰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도 있고 사람들도 알람시계도 울리지 않고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에어컨도 켜지지 않았었는데 아 무역풍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디서 불이 났는데 화재가 100% 진화됐다고 하니까 또 이런 일이 있으냐? 처음에 시작이 화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온 겁니다. 이 산불이 더 무섭게 돌풍이 막 사람들이 침대가 어찌어찌해서 막 바닷가로 날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봤고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완전히 이 같은 산불이 마을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서로 이웃집 같은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바람이 강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라이나 섬으로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갔더니 우리 집이 있었던 곳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렸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얘기고 관광객들은 이제 가지 말라고 거듭 경고를 하고 있고 당연하죠. 호텔도 남아있는 호텔인 대피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같이 산불이 나고 엄청나게 피해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조짐 같은 것이 있었지만 먼지도 굉장히 많이 잃었다고 하거든요. 소리도 크고 완전히 소음이요. 아 공사장에서 나는 건가 보다.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 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갑이라도 챙겨보려고 아파트먼트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였을 때 다시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했고 온통 까맣게 되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파란 불빛. 경찰차에 그 라이트뿐이었었다. 몇 비트 앞도 보지 못할 그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길에 지나가다가 자동차에도 불이 붙어서 막 자동차에서 탈출해서 거의 4시간 바다에 있었다. 뭐 8시간 있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이프웨이 마켓이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는가 보죠. 그래도 세이프웨이는 철조 건물이니까 사람들이 세이프웨이로 많이 대피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하와이에서는 전체적으로 왜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는가 외부 사이렌이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요. 보통 이제 사이렌이 수나미를 포함해서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울리고 하와이에서는 매달 마우이 섬에서는 울린다면서요. 한국분들도 거의 천명 정도는 사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안 울린 데는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수사에 들어갔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연방정부에서 한 400억 달러 정도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피해액은 55억 달러 정도 된다 하지만 기간산업 같은 거 다 다시 깔아야지 되잖아요. 이리하여 햇볕 잘 드는 그런 마을, 해변 마을이 예전에 왕국이었던 그곳이 황폐하게 이때는 완전히 변모라는 단어가 딱 맞을 겁니다. 불이 아주 시커멓게 연기를 만들면서 낮이 밤이 됐었던 하와이. 이제부터 이제 복구 작업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손에 손을 모아서 배에서부터 모든 물건, 물, 스팸 같은 건 많이 보이더군요.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게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집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내 집은 범죄 현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소송도 많이 이어질지 지금 이제 그런 것도 하와이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요. 이게 이제 하와이의 레이티스트 뉴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방송이 동시에 탑뉴스로 보도하는 것은 조지아주, 이 케이스가 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무슨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다, 선거 결과를 해서 기소되기도 했고, 기밀서류 문제로도 기소됐고, 뉴욕은 이제 또 다른 케이스로 기소가 됐는데, 조지아 케이스는요. 연방 기소 케이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조지아주는 주정부 케이스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셀프 사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아주의 무슨 사면 위원회 같은 데서 특별하게 뭐 좀 검토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것도 조지아주는 사면 받으려면 적어도 형량을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사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면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면 시임 의의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이건 사면이 어렵고요. 그리고 또 지금 조지아주에서는 이게 이제 무슨 마피아에 관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법, 리코라고 약자로는 그런데, 그런 법을 적용해서 검사가 굉장한 기소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는 권한이 많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고, 11,780표를 찾아내라. 왜냐하면 이게 바이든이 받은 표보다 한 표가 더 많은 거니까. 그래야지 winner takes all, 16명의 선거인단을 가지니까. 이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선거, 사기 등등 해서 이 마피아법이라는 것은 공갈, 협박, 뭐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이 적용이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10명 넘게 기소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루디 줄리안이나 아니면 존 이스트문, 시드니 파웰, 또 뭐 지나 앨리스 같은 그의 변호인이라든가, 아니면 전에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조지아에서도 가짜 선거인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미팅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며칠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람도 있고 9월 1일에 결정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배심이 오늘부터 검사가 이제 쭉 증거를 대배심 앞에서 다 리포트를 하는 날입니다. 그 파니 윌리스라는 검사.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며칠 동안 이 검사가 여러 가지 사생활에 관한 것을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대배심이 기소하기로 결정을 하면 모든 피고인들이 또 애틀란타로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고 마이아미 법정에 가고 뉴욕 법정에 가고 했었던 것처럼 형량은 아주 가혹합니다. 공갈 협박만으로도 5년에서 20년 형량이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은 그 증인들에게 증언하지 말아라. 지금 이 같은 사람들을 통한 자신의 어떤 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 거죠. 폴튼 카운티가 조지아주에서 2년 반 동안 수사한 결과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며칠 안 해도 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조지아주의 이 기소 케이스가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오히려 의사당 폭동 사건 기소보다도 더 중요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금 그런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도 아이오아주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아이오아주에 스테이트 페어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뭐 런 디센티스라든가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갔는데 all about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할 때와 다른 사람이 등장할 때의 그 환호하는 비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인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으면 이게 공화당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또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 그런 고민이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회담을 하는데 이 회담에 대해서 제가 많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미국의 기사, 다른 나라의 기사 등등을 읽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담의 중요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번의 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까지 아니면 그 몇 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이 달라져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차기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도 그리고 미국에서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뭔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당연히 중국이 연관되어 있고요. 또 북한이 연관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3개국 정상 회담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한 적어도 몇 년 정도를 볼 수 있는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두 사람 전부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입니다. 그 두 사람의 지지자들이 결국은 싸움을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며칠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부터 어떠한 일종의 말에 공격을 당했고 그러자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지지자가 또 나서서 서로 약간 음성을 높였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때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자가 약간의 그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정말 2024년도에 대통령 선거는 위험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3개국 정상회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하면 전쟁과 평화 다 상징적인 곳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미국의 대통령과 윈스턴 처치 영국 총리가 전쟁에 대해서 회담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지미 카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빌 크린튼 전 대통령도 나중에 그랬고 바로 캠프 데이비드 미국의 국가의 별장에서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전쟁도 아니고 평화 쪽으로 가지 않는 쪽에 가깝겠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호미오 일본 총리가 금요일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하는데 중국의 강경함, 북한의 아주 잦은 호전성, 미사일 테스트 이런 것들이 세 나라를 가깝게 했습니다. 물론 세 나라의 지도 체제가 바뀌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당연히 이번 회담에서도 국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밖에는 중국을 겨냥을 하니까 에너지, 반도체, 공급망도 의제가 될 건 분명합니다. 공동선언문도 나올 테고요. 또 미국으로서는 꼭 한국, 일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면에서도 볼 텐데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일본과 식민지 시대의 잔악 행위에 대해서 연결되는 이제까지 풀어지지 않은 거기에 대한 논쟁이 너무 강해서 안보 협력이 그냥 스탑해 있었고 일본과 정보 공유도 없었고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지소미아 같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참 기뻐했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 불만을 좀 일본에 대한 불만을 제쳐두려고 그게 또 불만이죠. 한국에서는 기시다 호미오 일본 총리가 10여 년 만에 한국을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세 나라가 군사적으로 뭉친 건 분명한데 요즘 막 훈련도 많이 하고 6월 달에도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미사일이 북한에 의해서 발사가 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육자회담 대표였던 위성락 그분도 공격을 받으면 그 상황에 아주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북한과 다른 그런 나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군사훈련 강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구축함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역사보다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3개국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입장, 일본, 미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3개국이 한만도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태평양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일본과 미국은 분명하게 한국을 아시아의 주요 국가 핵심, 주요라기보다 핵심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일본과 미국이 왜냐하면 일본이 경제대국이고 미국도 경제대국이고 여러 가지 선진 반열에서는 한국이 세 나라 가운데서 가장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핵심 국가로 인정을 하는데 이건 미국과 일본 전부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이 일본에 칩 공장 세우잖아요. 미국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중국이 주목할 수밖에 없죠. 중국도 좀 그동안 시들해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회담을 추진을 하는 것을 원하고 얼마 전에 이제 미팅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다시 외교부장이 칭다오에서 열린 고위급 포럼에서 정상회담이 부러워해야 된다면 이런 거다. 말하자면 비슷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비슷한 문화와 백그라운드를 가진 나라끼리 뭔가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 왕이 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동양인이 금발로 물을 들이고 코를 날카롭게 깎고 해봤자 미국인 못 된다. 유럽인 못 된다. 우리는 우리끼리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은 꼭 중국과 그렇게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호소가 일본과 한국을 미국에서부터 좀 멀어지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가까움 동맹에도 한계가 있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점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과거 역사 때문에 의구심이 여전한 거죠. 일본의 우파나 한국의 또 진보나 그리고 일본 헌법은 또 새로운 동맹 체결 같은 것은 어렵게 하고 또 한국 국민들은 상당수가 일본과 어떻게 다른 건 다 그래도 말이야 문화하는 데 쪽에 어떻게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일본은 과거에 한국을 침략했던 국가라는 것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왜 그렇게 무슨 과거에 다른 나라도 침략했고 뭐 평화 헌법 헌법 하더니 요즘엔 그게 저돌적으로 바뀌어 하면서 절대로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미국과 영국 모든 나라의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있죠.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나라가 모여서 열심히 뭐 잘해보자 라고 하지만 세 나라의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한국의 초점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북한? 어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또 웬만하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지는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건 다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국은 북한 북한 일본은 대만이 더 속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 미국은 또 다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억지력 그리고 또 중국의 대만 침구 이걸 다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 맞게 요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핵만 하더라도 이제 세 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그 이슈 핵만 하더라도 접근이 다릅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접근이 일본은 조금 웬만하면 겉으로 막 드러내지 않으면서 또 뭐 일본인 납치된 사람들 뭐 일본으로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점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생명 국민의 생명 그래서 일본은 좀 그런 핵 문제 같은 것도 조용하게 해결하면서 다른 것도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의 행정부는 가능하면 좀 하고 있는 일을 크게 크게 알려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다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역에 대해서도요.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다 이제 무역이 엮여 있기도 하고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 불만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주 크게 뭐 제재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중국에 대한 무역에 관련된 불만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조심스러워합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중국의 무역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 의존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론 이제 한국도 그 무역 의존도를 중국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많이 이제 한국에서 기술 받아갈 건 받아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돌려야지 되지만 아직 그 돌리는 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더 많이 무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거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한 겁니다. 세 나라의 국내 정책 세 나라의 국내 정책 이것도 이제 외교 관계에 장애가 된다는 거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어떤 것을 내놓더라도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도 당연히 일본과 너무 오래 거래가 없고 했으니까 중요한 정치인들의 왕래라든가 그러니까 일본과 어느 정도 관계를 개선해야지 된다 이런 것은 대체로 인정을 하지만 과반수 이상이 인정을 하지만 일본의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걸 받아내야지 돼 하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서는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그 당의 강성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도 올해도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이 뭔가 한국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래 지난번에 그랬는데 결국은 해주네 하고 생각할 정도의 것을 줄 수 있는 일본의 국내적인 정치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27년이죠. 한국 대통령 선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 정치를 아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당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당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입장 일본 북한에 대한 입장이 지금과는 다 반대인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가는 것이 뭔가가 이어질 수 있을까 완전히 물거품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제 한국과 약간 겹치잖아요. 미국이 먼저 그리고 한국이 뒤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어떤 때는 무시하고 어떤 때는 경멸하고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한다고 하고 순전히 그 개인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득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미국도 지금 만들어 놓은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의 정립된 어떤 것을 시행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최근 몇 개월 동안의 성과 같은 것을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했었던 워싱턴 합의 같은 것 여기에 이제 일본도 넣고 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관계를 좀 제도화한다. 그래서 지금 자꾸만 3국의 정상적인 정기적인 미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를 제도화해서 후계자들이 예를 들어서 차기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수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두 번째 임기를 맞을 수도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이 후계자들이 정치 후계자들이 쉽게 3국이 지금 맺어 놓은 것을 해체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기적인 3국의 회의 일정 또 하나 공식적인 지도자들의 핫라인 이번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서 발표를 하면 이 캠프 데이비드가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윈스턴 처칠이 전쟁에 관해서 열매를 만들어냈던 곳이고 야세르 아라파트도 벤자민 네타냐우도 방문을 했었던 그랬던 캠프 데이비드이기 때문에 후계자들도 쉽게 확 버려버리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있을 그런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중국과 북한에 일단 큰 메시지가 될 테고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그런 것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로즈가든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선 대통령으로서 이거 아주 중요한 외교 문제잖아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도태평양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로즈가든 재선 캠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이 안에 쭉 들어가 있는데 지난주에 미국 회사가 중국의 테크놀로지 회사 같은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대부분의 투자를 막고 투자를 한다면 정부의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한다던가 그러면서도 또 베이징은 경제에 있어서 시한폭탄이다. 별로다. 베이징 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공산당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캠페인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아주 작은 신문이 미국의 핫한 뉴스에 초점이 됐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MBC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또 검찰이 돌아가고 다시 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아주 작은 신문이거든요. 주간 신문입니다. 캔사스주에서 발행되는 그 주간 신문사에 지역 경찰이 물론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를 수색을 한 게 발행부수는 한 2천 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작은 마을이니까 캔사스의 우이치타에서 북쪽으로 한 60마일 떨어진 메리온 메리온 카운티랍니다. 그래서 신문 이름이 메리온 카운티 레코드라는 그런 신문사인데 여기서 이제 압수수색이 발부가 되고 압수를 한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요한 언론사들이 전부 이 작은 주간 신문사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언론사끼리는. 그리고 또 자유주의 세계에서 언론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물론 이제 언론사도 네이션 와이드 된 것 그리고 세계적인 것을 커버하는 것 이처럼 로컬 거를 커버하는 것이 다르지만 아무리 로컬 커버라도 언론사는 언론사로서 뭔가가 돼야지 된다. 저기를 저렇게 쉽게 압수수색한다면 우리도 압수수색 당할 수 있어 하는 선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요일에 이 메리온 카운티 레코드의 기자들과 그리고 이제 소유주의 집을 기자들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이제 소유주의 집에 가서는 라우러 인터넷 라우러 같은 것도 다 압수해 갔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98살에 남편이 이제 숨지고 나서 이 신문사를 이끌어오신 것 같아요. 사주가 그 다음 날 막 모든 거 컴퓨터 같은 거 실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망연자실해 하더니 그 다음 날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아들이 에디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연방 소송을 했거든요. 이거 불법이다. 언론사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였냐면요. 왜 캔사스 경찰이 작은 로컬 주간지 언론사를 급습해서 뭔가를 압류해 갔는가. 아직 보도하지 않은 자료를 압류해 갔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카리 누에일이라는 로컬 식당 주인이에요. 로컬 신문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런데도 큰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AP통신 로이터통신이 다 개입을 해서 큰 30개 매체들이 이 신문사를 지원을 합니다. 로컬 경찰국이 틀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해서 카리 류엘이라는 식당 주인의 불만 어떤 불만이냐면 신문사가 불법으로 아주 본인에 대해서 예민한 정보를 입수를 했다 하는 건데 그 예민한 정보라는 게 뭐냐면 식당을 하는데 로스앤젤레스나 이 지역이나 메리온이나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술허가증을 받으려면 막 공청회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식당 카리 류엘이라는 여성 주인이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알코올 허가를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 지역의 법상 음주운전자는 그 알코올을 팔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이거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 식당 주인은 아니 어떻게 이것을 알았단 말이야 하니까 이 신문사에서는 공공자료로 우리가 알았지 하고 이 식당 주인은 내가 말이에요 지금 이혼 중인데 내 남편이 나를 물먹이려고 이렇게 정보를 흘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경찰국은 그 관련 자료를 신문사의 사주의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다 가져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사는 원래 이 식당 주인이 운전면허가 없잖아요.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되고 해서 아마 기간이 풀리지 않았는가 보죠. 그런데도 운전을 하고 다녔다. 그런데 이 내용을 주간지에 보도 자체는 안 했답니다. 보도 자체는 안 하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경찰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 주류 판매 허가증을 줘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도 경찰이 급습해서 했다 하고 98세의 조안 메이어라는 사주가 하루 만에 사망을 했고 현재 어머니와 같이 공동 사주고 편집인인 에릭 메이어 씨 이분은요 민화키 저널에서 한 20년 이상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교수도 했고 원래의 편집장이었던 비음하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요. 1998년도에 이 신문을 구입을 했는데 주간지라고 하지만 1869년도부터 있었대요. 작은 마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동네 소식 전해지고 하는가 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연방을 고소를 했고 4천부네요. 2천부가 아니라 발행부수가 일주일에 4천부라고 하고 표현의 자유다.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아직 보도하지도 않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하나 98세이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신문사의 사주가 굉장히 건강이 좋은 편이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국장이 지금 언론의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요. 연방 사생활보호법 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하는 것은 기자에 대한 모든 것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기자도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최근에 미국에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 극단적으로 돼가기 때문에 특히 2020년도에 조지 프로이드가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 졸라서 숨지고 그 당시에 현장을 취재했었던 기자들도 있고 시위를 취재했던 기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위가 너무 나중에 약탈로 변했어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시위에는 다 배드애플이 껴있다 하면서 기자들조차도 조지 프로이드 사망사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한 그런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자들 저널리스트들이 경찰에 의해서 일부 지역에서 타겟이 돼서 체포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 그런가 하면 런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의 주지사 지금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반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과 성격이 맞진 않지만 CNN 방송 같은데도 타운홀에도 출연을 하잖아요. 물론 박스라든가 뉴스맥스 같은 브레이트바트 같은 그런 매체는 잘 활용을 하고 그에 비해서 런 디센티스는 아주 좀 보수적인 그런 매체에만 출연을 하거든요.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본인이 주지사였을 때 법이 거의가 너무나 너무나 보수적인 게 많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민은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명을 할 때 기자들이 까다롭잖아요. 아무리 플로리다 보수적인 지역의 기자라 할지라도 기자들은 항상 반대편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안에 서명을 할 때 어떤 것 예민한 것은 아예 기자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기자들과 연관돼서 이제는 미국에서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뉴스 조직에 대한 경찰의 급습은 미국에서 거의 없는 일입니다. 로컬 신문사이긴 하지만 그리고 주 연방법에 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많은 주요 신문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신문사에도 이런 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은근히 오늘 아주 핫한 미국의 아이템이고요. 잠시 뒤에는 뭐 애리조나를 포함해서 애리조나 또 그랜캐년 이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렇게 햇살이 여름 같지 않았거든요. 지금 아주 밖에 보니까 화납니다. 그런데 어쩌죠. 오레곤주와 시애틀 오늘 아주 덥겠습니다. 오레곤주의 살렘이 108도도 넘는다고 하고 시애틀도 이번 주말까지 뭐 90도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죠. 뭐 하와이에 저러한 이상 이상 기후와 관련된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 화석연료를 전에 미국이 너무 많이 태웠다. 에너지 뭐 이런 것 온실게스 그로 인한 이런 게 없었으면 올해와 같은 이런 기온 변화 같은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애틀을 포함한 그 퓨제 사운드 그 주변 전부 뭐 90도 정도 된다고 하고요. 뭐 요즘 100도 넘는 적이 하도 많아서 90도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서글픈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가 30일 동안 110도 이상 피닉스는 그것보다 훨씬 더 40일도 넘었고요. KT압스 주지사가 결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거의 올 들어서 400명이 지금 폭염으로 숨졌기 때문에 마리코파 카운티 같은 데가 그렇고 또 뭐 그 밖에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몇백 명도 폭염 관련 사망인가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2022년도 지난해에 671명이 폭염으로 숨졌습니다. 날씨 관련으로 숨지는 사람은 폭염이 가장 많습니다. 산불 같은 것은 일어나도 재산피해 땅피해 이런 건 있지만 사람들은 대피라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하와이에서처럼 관광객들도 있었지만 물론 주민이 만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현재 확인된 것만 이것보다 당연히 늘어나겠죠. 96명의 사망자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최고의 산불 사망자는 캘리포니아주의 캠프파이어에 85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폭염 관련이 많아서 폭염 관련은 2022년도에 671명 애리조나에서 숨졌는데요. 이게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3배도 아니에요. 5배도 아니고 7배나 높아졌다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동물과 식물도 고통이고 하와이도 라하이니가 사탕수수밭 다 없어지고 외지식물 들어오고 막 마른 풀 자라고 하면서 지금 저렇게 된 거잖아요. 피닉스는 43일 동안 110도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기간산업 같은 것도 다 견디기 힘든 거죠. 텍사스가 막 정전되고 겨울에는 히러 안 나오고 여름에는 덥고 하는 이런 경우 지금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다 마찬가지여서 지난 10년 이상 텍사스의 여러 지역 휴스턴을 포함해서 애리조나의 피닉스를 포함해서 뭐 세도나라든가 이런 곳으로 이주 인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돈도 따라가고 경제활동하고 기온 높아지고 이런 상태들이 또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13살짜리 소녀가 남을 배려하다가 그랜캐년에서요 제일 유명한 노트림 난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비켜줬대요. 어떤 바위 같은 것을 잡고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100피트 아래 30미터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게요. 헬리콥터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그랜캐년에 그 전문가들이 아래로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이 소년을 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예진이었습니다. Ess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